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를 초월해서 나, 나라는 것.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나, 나 하는데. 그게 에고인데, 에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라고 얘기하실 때 저 근원이 참나고요.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에고일 뿐이에요. 이게 함께 굴러서 나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나 할 때 내가 현전하지 않다면 여러분 뭘 가지고 나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참나가 현전하니까 에고가 자기가 존재한다는 거를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가 존재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참나가 존재하지 않는데 에고만 홀로 존재해서 내가 존재한다고 이렇게 망상 불릴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뭐가 존재하길래 여러분이 나 있어요라는 말을 하나요? 거기 있어? 나 여기 있어요. 참나가 있으니까 에고가 있다고 확신에 차서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만 들어가도 같이 굴러가고 있어요. 그 대답 하나에 이 참나의 차원과 에고의 차원, 시공 없는 차원과 시공 있는 차원이 함께 굴러가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는 아인슈타인이 말한 그런 4차원 시공관이고 그 너머에 참나세계가 있다면 우리는 그 세계를 알 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두 차원에 걸쳐서 존재하기 때문에 부처님도 양족존이라는 거예요. 양쪽에 다리 걸쳤다고 양다리 부처님에서 양족존이라고 합니다. 두세 개의 다리를 걸쳐라. 유마경의 보살은 두세 개의 다리를 걸쳐서 한쪽으로는 늘 열반에 머물러 있고 한쪽으로는 늘 윤회 안에 머물러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윤회 안에만 살아간다는 중생은 열반을 모르니까 이 참나의 안에 있는 이 육바람일의 소식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인생 살 때 팍팍하죠. 그런데 보살은 똑같이 중생들과 함께 윤회 세계를 살아가는데 윤회를 떠나지 않아요. 보살은. 동시에 참나도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참나 차원에서 이니지 육바람일을 기르다가 윤회계 안에 얼마든지 쏟아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살 하나가 나오면 그 윤회계가 들썩하는 겁니다. 개벽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님 한 번 다녀가시면 역사에 딱 박히죠. 예수님 전, 예수님 후. 부처님 한 번 다녀가시면 인륜 운명이 변하겠죠. 대단하잖아요. 한 사람이 자기 마음을 바꾼 게 지금 지구에 남긴 흔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다는 말씀드리고 어제 흥영의 총회 때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이 바뀌는 게 제일 귀하다. 천하를 바꾸고 싶죠. 내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저도 지금 제 마음만 계속 바꾸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만 늘 에고 힘이 커지면 육바람일로 육바람일로 이니에지로 계속 돌리면서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제가 뭐 하는 게 있어요. 하루 종일 제 마음 관리밖에 못 해요. 그걸로 여러분한테 긍정적 영향을 주는 거죠. 저는 제 마음 관리하는 것 뿐입니다. 사실 근원적으로 들여다보면 왜 제가 제 마음 관리를 못하고 어떻게 여러분한테 도움을 줘요. 무슨 수로 여러분한테 도움을 줍니까. 그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서 제 안에서 자명하게 도움이 된다고 말을 해야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고 도와드릴 수 있는 능력 남을 나처럼 사랑하는 능력을 참나가 저한테 줘야 제가 여러분한테 이기심 안 부리고 아직 안 부리고 뭔가 좋은 행위를 할 수가 있죠. 하나도 못 해요. 끝없이 그러니까 제 애고가 승해버리면 제 무지로 제 편견으로 제 아집으로 다 판단해 버릴 텐데 여러분한테 해를 끼치면 끼쳤지 어떻게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데 제가 제 마음 하나 바꿔서 얼마나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가 실험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제 아집사님의